흰 라면 갖다 주겠지? 아무것도 없으니. 흰 라면 낱개로 4개밖에 안 남았어. 흰 라면 낱개로 4개밖에 안 남았어. 그러면 창고 들어가면서 와... 흰 라면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. 왜 다들 흰 라면을 채우는 건데. 돈 말려, 진짜. 야, 명천재인가? 어떻게 한다고? 보여드려, 형님 어떻게. 왜 다들 흰 라면만 채우는 거야. 흰 라면 나왔는데. 진짜 이 사람들 다들 흰 라면에 미쳤어, 정말. 아, 눈물 나. 같이 가볼까요? 그래. 멘트 준비됐어요, 형? 지금 여러 가지, 여러 가지 안이 떠오르고 있어. 아, 여기 있구나. 얘 뭐라고요? 또 신나면요? 얘 갑니다, 가! 얘 갑니다, 가! 미쳤어, 미쳤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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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